중이지만 아직 아기 같아서 앞가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저 친구들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. 자기말로는 걱정하지 말라고요. 성장했네. 좀 놀면 어때? 사실 어른이 되면 놀 시간이 없잖아요. 저는 우리 아들도 군대 11월 초였어요. 다음에 3월에 복학을 해야 되죠.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 12월인가 1월 초쯤 내가 저렇게 군방 놀기만 해도 되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아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군대 갔다 와서 그 몇 달 동안 노는 게 평생 마지막일지도 몰라요. 그렇죠. 언제 놀아 놀지 마. 슈컷 놀아야지. 군대 독도 빼야 되고. 슈컷.